문승민 선수가 별명이 물개지만 드리블 마스터랍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1분 안에 6명 돌파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골대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줘, 뭐해줘. 6명. 골 리버까지 6명입니다. 골 넣어야 됩니다, 문승민. 그러면 저희 어느 기장 구간 외에는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 라인을 못 벗어나는 거야. 여기 잔디 하나, 잔디 하나. 자기 돌파되면 끝이에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태클도 배웠잖아. 지금 시즌 끝났어? 시즌 끝났어? 시즌 끝났으면. 오케이, 오케이. 자, 문승민 드리블 마스터래요, 드리블 마스터. 가자, 승민 가자. 자, 준비. 야, 뚫리면 안 돼. 자, 문승민. 자, 문승민 갑니다. 문승민, 문승민. 자, 이대훈 돌파. 저 펜토리. 나이스. 이대훈 돌파. 김준현, 김준현. 김준현 돌파. 김준현, 김준현 돌파. 강채룬, 강채룬 돌파. 강채룬, 강채룬 돌파. 액션 잘하네. 반칙, 반칙. 반칙을 하면 어떡합니까? 반칙하시면 안 되죠. 기술이 좋네요. 반칙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반칙하면 어떡해. 후배들 보고 있는데 반칙하면 어떡해. 그리고 많이 따라가면 안 돼요. 돌파 되면 끝이야. 준비. 문성민. 형한테까지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럴 거 같아. 뒤집만 치다 들어갈 수 있어. 난 들어갈 수 있어. 문성민. 문성민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이대훈 돌파.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이대훈 돌파. 김준현, 김준현 돌파. 강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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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채구. 강채구. 강채구 돌파. 안 되려놔라.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빼자, 빼자.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 택발. 택발, 안드레 택발.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컴온. 야, 역시 수비 MOM은 틀려. 우리 어저께 배운 거거든, 저거. 여기 저까지 따라가면 어떡해. 저까지 반칙이라고. 반칙이라고 그러면. 아니, 지금 자라나는 셋살을 왜 그래. 자,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코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지, 강하게 키워야지. 나를 못 이기면. 네 자리를 지켜야지, 너무 쫓아가면 안 되지. 야,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가 승부욕이 너무 지나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신 사과드립니다. 유니폼 벗었네. 좀 쉽지 않은가 보네. 문승민 파이팅. 문승민 다시 한 번 갑니다. 문승민. 이대훈, 이대훈 상대합니다.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 돌파. 돌파 됐어요. 김준현, 김준현, 김준현. 됐어요, 강칠구. 강칠구 돌파. 조은우. 좋아요, 조은우. 조은우. 그만 가, 조은우. 그만 가. 저기, 저기. 그런데의. 한 드레, 하하. 안 드레, 안 드레, 하하. 안 드레, 해야돼. 힘들어, fisher. 나이스. 얘 잘하긴 한다. 드립할 때. 드립을 이렇게 하네요. 사랑 앞에서. 약간 저 태범이, 태범이 과인데. 손모양이 이르네. 아니 근데 문승민 선수가 지나갈 때는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문승민 선수. 잘하네요, 감각도 좋고. 저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대표 선수 할 만하죠. 물로 오른 제너럴리. 우리 최다 득점장. 제너럴리. 갑니다. 이장군. 이장군 좋아요. 이장군 좋아요. 첫 번째, 첫 번째.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돌파. 돌파 됐어, 됐어. 돌파, 돌파. 저거는 돌파야, 뭐야. 돌파, 돌파 됐어, 됐어. 돌파, 돌파. 장군아 시간이 갈리는. 장군아 시간이 갈리는. 아하. 장군아 시간이 갈리는. 아하. 이거 못 뚫나요, 못 뚫어요, 못 뚫어. 아하. 세 번째, 세 번째. 좋아.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아하. 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끝까지 해. 장군아, 장군아 그렇지. 시간이 없어. 돌파해야 돼, 돌파해야 돼. 그렇지, 돌파. 자, 마지막 한 달아, 한 달아. 어, 시간이 없어. 야, 그거는 차고 뛰는 거 아니야? 오, 아이씨. 아니, 장군이처럼 하는 거면 나도 하겠는데? 장군이처럼 하는 거면 나도 하겠는데? 야, 안 되네. 아니, 장군이처럼 하는 거 그냥. 해볼까요? 네. 장군이처럼 한다는 거. 자, 김동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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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그재그 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했잖아. 야, 예능이야, 예능. 대훈아. 대훈이 가자, 대훈이. 대훈이 가자. 그래. 우리 진정한 에이스. 아, 대훈이. 진정한 에이스. 우리 이대훈 한번 해볼게요. 에이스 나이스.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대훈이 아직 거기서. 대훈이 좀 더 잘생겼다. 대훈이. 뭔가 더 잘생겼다네. 거깔, 거깔. 대훈이. 확실히 지금 우리 버텔. 이대훈. 좋아요. 이대훈 좋습니다. 이대훈 참. 터치도 너무 좋았고요.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꽤. 종이를 접고 있습니다. 저기 좋겠습니다. 준비! 이대훈. 출발. 첫 번째, 첫 번째 수비수. 쉽지 않아요. 첫 번부터 쉽지 않아요. 첫 번부터 쉽지 않아요. 강한 테크. 좋아요. 좋아요, 세 번째. 좋아. 좋아요, 세 번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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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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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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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신이 왔다. 얘도 여기서 다시. 야, 이거 다 이쪽이야. 여기서 다시. 다행이다. 저 어디로 가는 거야, 박양희. 우리 이동현 선수가 뭘 좀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골키퍼 세 사람을 세워놔도 쓸 수 있다. 그런데 골키퍼 세 사람, 골키퍼 세 사람인데 골키퍼를 가로로 세워놓는 게 아니고 세로로 세워놓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줄 서듯이. 그렇죠. 우리 세 명 나옵시다, 세 명. 키퍼. 그럼 저도 풋살키퍼 나오겠습니다. 풋살키퍼 나오시고. 좀 풋살키퍼. 하자, 하자.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 안 돼, 실수할까 봐. 아, 실수하겠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보너스고 맨 뒤에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알아서 하고 내가 봐야 되니까. 왼쪽. 너 왼쪽? 그럼 내가 오른쪽. 그럼 뒤에서 알아서. 자, 우리 오른쪽은 짰어요. 양쪽으로 하고. 너 왼쪽? 왼쪽. 오른쪽. 장갑 좋은 거야, 이거? 야. 이게 촉감 좋은데. 장갑 볼 때가 아니야, 지금. 헷갈리면 안 돼. 둘이 같은 방향 뛰면 안 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같은 쪽으로 갈 것 같아, 한 명. 예행 연습, 예행 연습. 예행 연습.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같은 쪽이잖아.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같은 쪽이잖아.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더 봐, 야. 이 지금 안 돼, 아니. 갓뜬 쪽이잖아.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물어본 거야. 허어시신작전. 그럼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갑시다, 갑시다. 보여주자. 이거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못 넣어. 못 넣어, 너 무리한다. 나 가운데 있을게, 나 가운데. 자, 준비. 이동환 파이팅! 이걸로 넣는다고?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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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 신바, 신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방금 제대로 맞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맞은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배 맞았는데. 뽕 소리가 나네. 소리가... 대포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진짜 왼쪽은 네가 맞기로 했잖아. 왼쪽은 네가 맞기로 했잖아.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구나. 구석으로 찬다니까. 이게 봐봐. 무조건 구석으로 뛰어. 완전 구석으로 뛰라고. 공 딱 대는 순간 저는 바람 찍는데.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자, 우리 됐어요, 됐어요. 천하무적이지, 우리. 이제 못 넣어. 이제... 이제 안 돼. 야, 들어와. 들어와. 동현이 갑니다. 동현아, 보여줘. 아이고, 나. 아이고, 나. 아우, 쉿바오야. 아우, 쉿바오야. 뷰티. 10시 기억하고 되겠나 야 이거. 아이고, 완전 놀 마세요. 10시 기억하고 되겠나 야 이거. 10시 기억하고 되겠나, 야 이거. 이각고 되겠나 야 이거. 10시 기억하고 되겠나. 아이고, sein 가mia 이각오리.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벤저스 소원세, 벤저스 소원세. 더 가까이 가도 돼. 동생, 디딤발 있잖아 디딤발. 기림바를 열어줘야 돼. 기림바를 열어줘야 돼. 이거 알지? 이거 10번만 하고 차자. 어? 이거 10번만 하고 차자. 이거 10번만 하고 하래. 그런데 잘하던 애들도 여기 오면 잘 안 돼. 맞아. 점점 볼이 빨개져. 점점 승부역 있다. 자, 지금 약간 자존심 스크래치 났을 것 같아. 그렇죠? 동현이 이번에 골 넣고 똑같이 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자, 마지막. 파이팅. 파이팅. 우와. 마피아. 이거 갖고 되게 했나. 이거 갖고 되게 했나. 맞아. 뭐야, 동현이. 진짜 공이 이렇게 됐어. 와, 진짜 파악 뚫었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와, 막 피하면 어떡해! 그래, 이렇게 간다니까. 이 코트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려면 임팩트가 좋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임팩트도 좋고 공이 팍팍팍 나가네요. 그렇죠, 팍팍팍 보이죠. 야, 불꽃슛이야. 우리 선수들 중에도 한 사람. 태환이 형. 박태환. 박태환. 압도적으로. 박태환. 여기는 100호 슛이 아니고 거의 뭐 미사일 수준이야. 똑같이. 3명 나오시고. 근데 저 키퍼가 키가 크네. 키퍼 키가 몇이에요? 90이요. 190. 귀엽네. 아, 진짜. 부럽다, 진짜. 조금만 잘라주지. 아, 190? 박태환. 자, 우리도 캐논 슈터가 있어요. 아, 종이 잘 보라고. 네. 아,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랄걸. 깜짝 놀랄걸. 태환이도 잘 맞으면 우회자가 걸리지. 자, 준비. 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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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자. 왁자, 왁자. 왁자. 자, 준비. 슛. 슛. 자영마스, 자영마스. 자영마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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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아닌데.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박태환, 아직 몸 푸는 거야. 추워서 그래. 추워서 그래요. 박태환, 갑니다. 처음에는 일렬로 있어야 돼. 처음에는 일렬로. 자기들 처음에는 일렬로 있어야지. 꼼수 부리네. 풀을 부리시네. 반칙이야. 공정하게, 공정하게. 처음에는 일렬로 갑니다. 갑니다.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슛. 슛. 세게, 세게. 다이빙한다. 아니, 저 메인 골키파도 안 갔네.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이 친구는 그냥 우리 전시형이에요. 들어와, 너 들어와. 전시형. 동현이가 어려운 거였구나. 태환이 들어온 거. 장군이 가자, 장군이 가자. 야, 장군이. 얘 왼발이에요, 우리도 왼발. 태환이가 몸이 좀 늦게 부려. 본래서 왼발은 또 왼발로 대결할게요. 이 장군, 됐어! 이 장군! 이 장군! 아, 빨리 됐어! 아, 됐습니다. 이 장군! 이 장군! 우리도 왼발은 또 왼발로 대결할게요. 이거 뽐복이. 진짜 뽐복이, 뽐복이. 황희찬인데. 황희찬인데. 황희찬 닮았다, 황희찬. 진짜 황희찬이다. 장군이도 세지. 자, 갑니다. 이장군 갑니다. 이장군. 이장군. 슛! 이장군. 슛! 슛! 제대로 먹었다, 제대로 먹었다. 와, 장군이 제대로 먹었다. 세다. 저 가운데 친구가 메인 골키퍼 같은데? 저 친구 놀랐어. 다 막네. 가운데인데 공격 쓰라는데 잘하네. 치안하네. 공격 쓰라는데 이렇게 잘해? 이장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장군 갑니다. 이장군. 이장군. 자, 이장군. 가자. 으아. 으아. 얘 왜 이렇게 잘해? 야, 얘 골키퍼야, 뭐야? 다이빙 좀 알려줘, 다이빙이 어떻게 한 거야? 다이빙 좀 알려줘, 다이빙이. 다이빙 어떻게 한 거야? 뭘 이렇게 보여요? 잘하네. 뭐야? 얘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진짜 아직 진정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럼요. 이제 못 푼 거고. 그렇죠. 아까부터 이 친구들 다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칠 것 같아서 안 나갔는데. 우리 손흥민 나옵니다, 손흥민. 진정한 손흥민. 손흥민 나옵니다. 보손, 보손. 세워놓고 차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얘들 움직이기 전이니까. 친구가 제일 많이 늘었어, 지금. 시작서부터 보면. 여기 지금 전지훈련 와서 제일 실력 늘고. EPL, EPL. 우리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토트넘. 갑니다. 보급형 손흥민 강칠구입니다. 강칠구.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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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짜. 슛. 에이, 진짜. 뭐하는 거야. 싸워놓은 게 아니잖아. 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아니, 원래 스키첩을 하니까 높은 걸 좋아해. 그래. 뛰어놓은 거야. 스키첩. 스키첩. 흥민아, 가자. 앞에 건 못 본 걸로 해줘요. 됐다, 이제. 콘테 감독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해. 강칠구. 자, 가자. 강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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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봤어요? 봤지? 놀랬어,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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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손흥민이야, 이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누가 빨라. 김민수 빠르다. 김민수 저 벌트래픽 좋아요.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뺏으면 공격입니다. 뺏으면 공격이에요. 바로 공격. 안으로 들어와. 김준현, 김준현. 김민수 빨라요. 몸싸움 봐. 너무 빠르다. 맞지 않게, 맞지 않게. 지켰어, 지켰어. 어머, 어머.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까리 뚫었어, 뚫었어. 어, 까리 뚫었어, 뚫었어. 아이씨.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김준현. 슛. 김준현. 아이씨. 고맙습니다.